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내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. 계속된 실험으로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식물을 더 찾아냈다고 합니다. 오점곤 기자입니다. 새로 추가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식물은 5가지. 돈나무 또는 금전수라고 알려진 파키라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백량금, 멕시코 소철, 박쥐란, 율마의 순이었습니다. 이 식물들을 실내에 두면 초미세먼지가 20%가량 줄어들었습니다. 실험은 일정한 크기의 실험방에 미세먼지를 날린 뒤에 4시간이 지난 후 미세먼지 감소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특이한 점은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잎의 뒷면이 주름 형태인 식물이 효과가 컸다는 겁니다. 오히려 더 가장 안 좋았었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웨이브 지는 것처럼 주름이 져 있는 경우에 미세먼지가 거기에 더 많이 흡착이 된 걸로 봐집니다. 결국 대체적으로 보면 거실에 이런 식물이 심어진 화분 3개에서 5개를 4시간가량 놔두면 초미세먼지가 20%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. 식물을 관리할 때는 식물의 성장과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 잎의 앞면은 깨끗하게 닦아주되 뒷면은 닦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.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이렇게 식물을 화분에 따로따로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벽에다 걸어두는 바이오월 방식을 택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. 비교를 해봤더니 화분 식물보다 바이오월이 7배 정도 저감 효과가 컸습니다. 앞서 농진청은 아열대 식물인 수염틸란드시아와 아이비, 산호수, 스킨답서스와 관음즉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내 식물이라고 추천한 바 있습니다. YTN 오점곤입니다.